보리죽 10년 경기도 여주 땅에 허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성품은 어질고 착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늘 친척들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허시 내외가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허시 집안에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효자라서 정성을 다해 3년상을 치렀지요. 그러고 나니 가뜩이나 없는 집안이 완전히 거덜라 버렸습니다. 하루는 둘째 허윤이 형과 아우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굶어죽지 않고 3년상까지 치른 것은 부모님이 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형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학자를 낸 선비 집안이네. 지금까지 과거를 치르기 위해 공을 들여 공부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번엔 막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글이나 읽고 있다면 석 달도 못 가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면 서생인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잔뜩 풀이 죽은 동생의 말을 듣고 장남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내의 말이 올래 자네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해보게 모두가 힘을 모아 집안을 일으켜야지. 그러자 허윤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삼형제가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아버님과 잘 아는 절간으로 들어가 학문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형수님과 제수 씨는 친정으로 보내시고요. 그럼 자네는 어찌할 건가? 지금 우리에게 재산이라고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터와 보리밭 서마지기 그리고 총각 중 하나와 처녀 중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 재산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10년 안에 집안을 만석지기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울 테니 형님과 아우도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도록 애쓰십시오. 자네 뜻은 갸륵하네만 만사분위정 부생공자망이라 즉 모든 일은 이미 분수에 맞게 정해져 있는 걸 사람이 공연히 뜬구름 잡느라 바쁘게 해만 센다 하였네 그 일이 그리 쉽겠는가? 형이 자신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허윤은 더욱 힘을 주어 말했어요.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즉 몸과 마음의 뜻을 하나로 모으면 못 잃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운명도 바뀌는 법이니 저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허윤의 눈동자는 굳은 의지로 타올랐습니다. 형과 아우도 감동하여 그렇게 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답니다. 형과 아우는 절간으로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허윤은 형과 아우를 배웅하며 더욱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허윤은 총각종과 처녀종을 불렀어요. 앞으로 10년이다. 우리는 끼니마다 보리죽을 먹어야 한다. 이 고생을 이겨내면 너희들은 종에서 풀려날 것이며 또한 천석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 떠나도 좋다. 허윤의 말에 종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인의 뜻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허윤은 종들에게 각각 보리죽 한 그릇씩을 주고 자신과 아내는 한 그릇으로 나누어 먹었어요. 허윤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살림살이를 팔아서 돈을 조금 마련해서는 목화를 샀습니다. 그리고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가서 목화를 오징어, 명태, 미역 같은 수산물과 바꾸었어요. 그런 다음 다시 대관령을 넘어와서 쌀과 바꾸는 식으로 장사를 했답니다. 돈은 생기는 대로 땅을 사서 종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소작을 내주었어요. 이렇게 5년쯤 지나니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천석군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절에서 공부하던 형과 아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허윤의 아내가 오랜만에 밥상을 차렸는데 달랑 공깃밥에 간장과 김치가 고작이었어요. 자네는 인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더니 겨우 5년 만에 만난 형제 대접이 이게 뭔가? 형이 토달거리자 허윤은 눈을 부릅뜨고는 아내를 꾸지졌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소 없소. 약속한 십년이 되려면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쌀밥이라니 어서 보리죽으로 바꾸어 오시오. 이러니까 형과 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자네 부자가 되더니 돈의 눈이 멀었구먼. 부자가 되었으면 된 만큼 쓸 줄도 알아야 하는 게야. 참으로 섭섭하네 이 사람아. 형과 아우는 찬바람을 쌩 일으키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깊은 산에 절로 돌아온 형제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딱 십년이 되는 해에 나란히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형과 아우는 어사화를 쓰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니까 수십 명의 종이 딸린 대골 같은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잔치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동안 허윤은 만석군이 되었지요. 재산도 삼형제가 똑같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씨 삼형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보리죽도 먹지 않았지요. 같이 고생한 두 종은 종에서 풀어주고 재산도 천석직이나 떼줬습니다. 또 이웃사람들에게도 인심을 후하게 써서 두루 칭찬을 받았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부모님 재삿날이었습니다. 재사를 모시던 허윤이 벼랑간 집안이 떠나가라 통곡을 했습니다. 여보게 부모님도 우리가 이처럼 넉넉하게 사는 걸 여간 기뻐하지 않을 텐데 웬 눈물바람인가? 형이 등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가난해도 선비의 도리를 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꿈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책을 본 지가 십 년이 넘었습니다. 이는 곧 부모님의 뜻을 저버린 바라 그것이 슬퍼 우는 것입니다. 한바탕 울고 난 허윤은 다음 날부터 말을 타고 산속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활쏘기와 칼쓰기를 익히려고 했지요. 십 년 동안이나 북과 책을 잡지 않았으니 어찌 선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창칼을 잡아 묵과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허윤은 열심히 무예를 닦았어요. 보리죽 한 그릇을 아내와 나누어 먹을 때와 똑같이 결심을 하고 밤낮 없이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당당히 묵과에 급제를 했답니다. 그 후 허윤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서러운 때는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할 때입니다. 십 년간 보리죽으로 지낼 각오만 있다면 누구든 못 잃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소가 된 스님 옛날 스님 하나가 동량을 하러 다니다가 어느 상기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을철이라 밭에는 누렇게 조가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익은 조이삭이 온 밭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스님은 하도 사랑스러워 손바닥으로 조한이삭을 치켜 올려보았어요. 그러자 익은 조이삭에서 노란 조알이 새알 손바닥에 또그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본 스님은 눈이 둥그레졌어요. 농부들이 땀 흘려 지은 농사에 부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준 좁쌀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미안스러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버릴 수도 없게 되었지요. 스님은 생각다 못해 그 좁쌀 새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먹는 음식을 버리기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좁쌀을 먹자마자 스님은 금방 한 마리의 소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소리를 내어 울었으나 그것은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음메하는 소의 울음이었습니다. 영락없이 한 마리의 소였지요. 소로 바뀐 스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서있는데 마침 그곳에 밭임자가 왔습니다. 농부는 난데없는 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는 콧두레도 없거니와 곧비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가난하게 사니까 부처님이 점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몰고 왔습니다. 한편 소가 된 스님은 자기가 소가 된 까닭을 말했으나 그것은 사람의 말소리가 아니라 소의 울음소리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소가 된 스님은 도리없이 그 농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고된 일을 하느라 혼이 났지요. 밤에 마국간에 누워있으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좁쌀 세 알을 먹은 것을 몹시 뉘우쳤지요. 소가 된 스님이 농부의 집으로 온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때부터는 사람 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소가 된 스님은 주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사람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3년 동안 저를 이 집에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눈이 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소가 많아도 사람의 말을 하는 소는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얼른 소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에이구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줄도 모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잘못했지요. 저는 원래 동양을 하며 부처님을 모시는 중이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들판을 지나다가 주인장의 밭초를 만졌더니 알이 세 알 떨어지기에 버리기도 아까워서 그것을 먹었지요. 그랬더니 그만 이렇게 소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남의 곡식을 먹었다고 제게 벌을 주셨나 봅니다. 3년이 되자 다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니 좁쌀 한 알에 1년씩의 머슴사리를 하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이 가서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갈 듯합니다. 그때까지만 더 이 댁에서 먹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어찌 초바구 꺼내서 아니올시다 이런 몸으로야 방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괜찮대도요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그럼 지피라도 두둑이 깔아드리고 오늘부터는 밥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올시다 저의 죄가 아직도 다 벗겨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겨우 사람 말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소얼굴을 벗겨주시지 않는 걸 보면요 그러니 이대로 있을 테니 조금도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가 된 스님은 마구깐에 누워 여모를 되새기며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만약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턴 열심으로 부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구깐 근처로 다가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커멓게 생긴 무엇이 가까이로 오고 있었어요 소가 된 스님이 숨을 죽이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두 사람이었어요 이 집에도 소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마을엔 소가 모두 열두 마리 있는 셈이야 응 그래 이 마을엔 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부잣집도 서너 집 있어서 벼섬이 모두 오백섬은 될 것 같으니 내일 모레 밤에 이 마을로 오백 명은 와야 할걸 그래야 모두 아사 갈 수 있잖아 우리 얼른 돌아가서 두목에게 보고를 해야지 이 말을 마치자 두 사람은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 마을의 재물을 정탐하러 온 도둑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소가 참으로 뜻밖에도 희한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모레 밤에 수많은 도둑들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재물을 빼앗길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소가 된 스님은 이제야 3년 동안 신세진 주인에게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장 마국간에서 나와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주모십니까? 주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웬일이십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일 모레 밤에 이 마을에 오백 명이나 되는 도둑대가 들이닥칩니다 나은데 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주인은 소가 된 스님을 바라보며 놀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소가 된 스님은 조금 전에 정탐을 하러 온 도둑의 졸개 이야기를 죄다 들려주었지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금방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스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몇 년을 살아도 도둑 한 번 들지 않은 마을인데 이게 무슨 변입니까? 스님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소가 된 스님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빨리 전하십시오 그리고 집집마다 떡을 만들고 술을 빚고 고기를 장만해서 마을 동구 밖에다 내다놓고 모레 밤에는 모두 먼 곳으로 피난을 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남은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스님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사하고 재물도 빼앗기지 않을까요? 제게 맡기라니까요 이리 하여 그날부터 마을에서는 도둑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느라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소가 말하는 소리라 모두 신기하게 여겼으며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그날이 닥쳤습니다 모두들 장만한 음식들을 동구 밖으로 날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밥을 일찍어니 해먹고 모두들 피난길을 떠났지요 음식을 보니 500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그득했습니다 마침내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그러자 두런두런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예상한 대로 도둑대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마을 동구 밖까지 오자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뚝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뚜 하고 고동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 번을 고동 소리가 나더니 어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그대로 듣거라 우리들은 너희들 재물을 빼앗으러 왔다 꼼짝 말고 집안에 있어야 한다 만약 밖으로 나오는 자는 그냥 안 둘 테다 도둑들은 모두 개미떼처럼 흩어져 집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두목과 부하 몇 사람만 동구 밖에 있다가 그득하게 차려놓은 음식상을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두목과 부하들은 그 뜻밖의 음식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마을로 들어간 도둑들이 도로 몰려 나와서는 집집마다 텅 비어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목이 나서서 부하들에게 호령을 했어요 너희들 듣거라 우리가 오래전부터 도둑질을 해왔지만 이런 마을은 처음이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았구나 횃불을 밝혀 흠껏 마시고 먹어라 그러나 날이 새기 전에 재물을 빼앗아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 모두들 손벽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리하여 동구 밖엔 때아닌 술상이 벌어졌어요 부하들은 그야말로 웬 떡이냐는 듯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참 동안을 이렇게 시시덕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소가 된 스님이 어슬렁 어슬렁 그곳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질러 말했어요 너희들 듣거라 소가 사람의 말을 하자 모두 깜짝 놀라 벌벌 떨며 죄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소가 되었지만 원래는 부처님을 모시던 중이었다 그런데 3년 전에 밭에 있는 조를 만지다가 떨어진 새알의 좁쌀을 주워 먹은 죄로 조 임자네 집에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소가 되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일도 하지 않고 남이 땀 흘려 지어놓은 곡식을 빼앗으러 이 마을에 들어왔다 좁쌀 새알을 주워 먹은 죄로 나처럼 소가 된다면 너희들의 죄는 그보다 몇 값절이나 될 것이다 부처님의 벌이 두렵거든 지금부터 마음 고쳐먹고 착한 사람이 되어 열심으로 부처님을 섬기도록 해라 이 말을 듣자 두목 이하 모든 도둑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들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모두 머리를 깎았으며 열심으로 부처님을 섬겼습니다 그 뒤 소가 된 스님은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왔고 500명의 도둑도 열심으로 불도를 닦아 열심으로 불도를 닦아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500명의 부처들을 500나한이라고 부른답니다 부처가 된 사람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넷을 둔 부자가 살고 고개 너머 마을에는 딸 하나만 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자는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딸 가진 부자는 늘 고개 너머 아들 가진 부자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들은 바둑을 두면서 재미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딸만 둔 부자는 집에만 돌아오면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진 친구를 항상 부러워했지요 이럴 때마다 마음씨 착한 외동딸은 언제나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며 잘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을 부러워할 것이 못된다면서 두고 보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내일은 일찍이 고개 너머 친구분 내 집에 문상을 가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도 그 집에서 그 친구와 늦게까지 바둑을 두고 왔는데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럼 죽었다는 부고라도 왔단 말이냐 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밤사이에 돌아가셨기에 부고는 아직 않았지만 가보세요 틀림없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바깥에서만 보시지 말고 꼭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관을 보고 오세요 참으로 거짓말만 같았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둔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죽다니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기 딸이 영리하고 예사 아이가 아니란 것을 평소에 느껴왔기 때문에 그 말을 전적으로 거짓말이라고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튿날이 되었어요 딸 가진 부자는 이른 아침에 고개를 넘어 친구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친구네 집 문 앞까지 가니 집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랄 일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부자는 자기 딸이 예사 아이가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모셔놓은 재상 앞에서 향불을 살라 슬픈 마음으로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나서 시체가 안치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딸의 부탁대로 친구의 관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상주인 아들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아저씨 들어가지 마세요 바깥에서만 보셨으면 됐지 방 안까지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 사람들아 그게 무슨 말인가 지난 친구가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관이라도 한번 만져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아들들이 말렸습니다 아저씨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 보시면 아마 크게 놀라실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자네들 아버님과 내가 생전에 어떻게 지냈는가 아무 걱정할 것 없네 아들들이 한사코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기어이 시체가 안치된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부자는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일에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친구의 관위에 시커먼 구렁이가 또리를 틀고 앉아 혀를 날름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참으로 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들이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린 이유를 비로소 알 것만 같았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생각할수록 너무나 끔찍해 몸서리가 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딸이 예사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딸이 아버지 앞에 나와 또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이 죽어서 어떻게 되셨는지 잘 보셨지요? 글쎄 너무나 끔찍해서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구나 그분은 죽어서 구렁이가 되신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못된 짓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벌을 받아 그런 구렁이가 되신 겁니다 구렁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그분이 이제야 잘못을 뉘우치고 흘리신 눈물이에요 그러나 이미 늦은 일이지요 아버님, 아버님도 정신 안 차리시면 돌아가실 때 그런 구렁이가 되실지도 모릅니다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헛말이라도 두 번 다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부자는 딸의 말을 듣자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도 부자가 되기 위해 많은 죄를 지으셨잖아요 아가야,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을 어찌만 좋으냐? 하지만 아버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셔서 아버님의 돈과 논밭을 모두 가난한 사람이나 종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아버님에겐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부자도 딸의 청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지도 않은 일까지 앉아서 척척 알아맞히는 딸이 하는 말이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자는 그 길로 자기 논밭과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깝게 모은 재산을 차마 다 나누어 줄 수는 없어서 밤만 나누어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딸이 물었어요 아버님, 논밭과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종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오냐, 네 말대로 다 나누어 줬다 아버님 정말이죠? 그럼 왜 거짓말을 하겠니? 됐어요. 그러면 내일 저를 따라가세요 오늘은 푹 주무시고요 아버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딜 말이냐? 아버님을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온종일 다니느라 지치고 고단해서 그날 밤은 세상 모르고 잤습니다 이탠날이 되자 딸은 삼배자루 하나를 가지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가던 아버지는 왜 산속으로 들어갔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가야, 도대체 어딜 가는 거냐? 아버지, 이제 다 왔어요 저기 폭포가 보이지요? 바로 저 곳이에요 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과연 거기엔 폭포가 있고 맑은 물이 줄기차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폭포 밑에 소에 닿자 딸은 가져온 삼배자루를 아버지께 내어주었어요 아버님 저소로 가셔서 이 삼배자루에다 물을 담아보세요 예야, 구멍이 송송 뚫린 삼배자루에 어찌 물을 담는단 말이냐? 아니에요 담아보세요 틀림없이 담을 수 있을 겁니다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삼배자루를 들고 가서 물을 퍼 담아보았어요 그러나 생각한 대로 물이 새서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쉴 새 없이 담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삼배구멍이 물로 메워지며 반자루쯤 물을 퍼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딸은 버럭 화를 내었지요 아버지, 제게 거짓말을 하셨군요 아가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우리 논밭과 재산을 반만 남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그래서 이처럼 물이 반자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별다른 개인이라지만 보지도 않은 일을 어쩌면 저렇게도 잘 아나 하며 탐복했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버지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가세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반 남은 논밭과 재산을 다시 가난한 사람들과 종들에게 마저 나누어 주세요 재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 친구분을 보셨지 않아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딸을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반 남은 논밭과 재산을 다 남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딸은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깊은 산골을 찾아가는데 전에 간 그 폭포가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걸어가더니 딸은 산속 어떤 절로 들어갔어요 아버님 저희들이 살 곳은 바로 이 절입니다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가 찼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이런 쓸쓸한 산골짜기 절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기인인 딸이 시키는 일이라 이번에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딸과 아버지는 그 절에서 열심으로 일을 하면 부처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의 주지스님은 꽤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님에게는 절 재산 말고도 자기 재산이 많았습니다 주지스님은 영리한 부자의 딸에게 반해 결혼을 하자고 정했습니다 참으로 곤란한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걱정을 했으나 딸은 오히려 태어냈습니다 아버님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며칠 뒤였습니다 딸은 주지스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스님 제 청을 들어주시면 스님의 청대로 결혼하겠습니다 그 청이 무엇인데 결혼을 해준다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말고 그럼요 스님께서 거뜬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그럼 어서 말하려무나 스님 법당 아래쪽에다 옥돌로 집 한 채를 짓고 옥돌로 문을 달아주세요 이 말을 듣자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옥돌이라면 굉장히 귀한 돌이고 비싼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과 결혼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옥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지 옥돌로 집을 지어줄 테니 그땐 어김없이 나와 결혼을 해야 한다 그건 염려 마세요 이리하여 스님은 그날부터 옥돌을 구해서 집을 짓게 했습니다 워낙 옥돌이 비싸서 재산의 절반 이상이 달아나고 말았어요 마침내 옥돌 집이 서게 되자 스님은 딸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제 집이 다 섰으니 나와 결혼을 해야지 스님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방 안 저기에다 아래 위로 옥돌로 된 선반을 만들어주세요 이왕 재산을 거의 날렸고 옥돌 집도 다 되었는지라 스님은 선반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재산을 다 팔아서 선반 두 개를 마저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는 아버지를 위에 선반에 올라가 앉게 하고 자기는 아래 선반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불렀지요 스님 이제 결혼을 할 터이니 잠시 마당 빗자루를 들고 저 옥돌문 밖에 서주세요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스님은 얼른 대빗자루를 들고 옥돌문 밖에 섰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는 연보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연보를 하자 아버지와 딸은 부처로 높은 자리에 앉고 스님은 그들의 문지기 부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딸은 재물만 탐내던 자기 아버지와 스님 덜어 재물을 착한 일에 다 쓰게 하고는 모두 부처가 되게 했답니다 범인을 찾은 장난꾸러기 정승은 나란 일을 다스리는 임금의 버금가는 높은 벼슬아치입니다 그러므로 살림이 넉넉하고 남보라올 일이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도 옛날 어느 정승은 늘 근심 걱정에 쌓여 하루도 마음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승은 눈만 뜨면 온종일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어요 정승에게는 집안을 이어갈 아들이 없었습니다 비록 살림이 넉넉하고 벼슬이 높다지만 헛사는 것만 같아서 쓸쓸하게 잃을 데 없었어요 그래서 정승은 아들을 못 낳을 바에야 차라리 양자라도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정승은 좋은 양자를 구하려고 가진 일을 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양자를 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요 생각다 못해 정승은 자기가 직접 각 도를 돌아다니며 양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앉아서는 그럴듯한 양자감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은 금방 온 나라 안에 두루 퍼졌습니다 세도가 당당한 정승이 양자감을 구해 나섰으니 나라 안은 발끈 뒤집힐 정도로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마침내 정승은 많은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에 들어섰습니다 정승이 전라도에 당도하자 전라도 사람들도 마음이 들떠서 야단들이었습니다 임금에 버금가는 정승이 내려오자 이 고을 벼스라치들의 태도가 두드러지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백성들을 모질고 독하게 다스렸지만 요 며칠 사이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해졌어요 그들의 잘못이 혹 정승에게 알려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런 새도 있는 정승의 양자로 뽑히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큰 기대들을 걸고 있었지요 이리하여 정승이 전라도에 들어온 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승은 전라도의 도지사격인 감사를 불렀어요 감사 내 양자감이 될 만한 어린아이들이 있겠소 대감 염려 마십시오 대감께서 납신다기에 그럴만한 아이들을 미리 뽑아 대령해 놓았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소 그럼 그 아이들을 내 앞에 불러줘 이었고 많은 아이들이 정승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승은 전라도 감사가 무척 고마웠지요 그러나 정승 앞에 나선 아이들은 전라도 감사의 말과는 달리 그리 똑똑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정승 앞이라 지레 겁을 먹고 고개도 채 못 들었으며 묻는 말에 대답조차 못했습니다 이 꼴을 본 정승은 그만 맥이 탁 풀렸어요 마음속으로 전라도 감사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처럼 전라도도 허탕이구나 하고 퍽 언짢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정승이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니 그 중에 퍽 이상한 아이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운 정승과 감사 앞인데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나대는 장난꾸러기였어요 옆에 섰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가 하면 한쪽 발을 두 손으로 치켜 올려 무릎으로 옆 아이의 허리를 쿡쿡 치는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승은 그 아이의 장난을 유심히 보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퍽 또랑또랑하게 생겼습니다 두 눈에서는 다른 아이와 다른 빛이 뿜어 나왔어요 저만한 아이라면 내 양자로 맞아들여 집을 물려주어도 괜찮겠다 이리하여 정승은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데려가겠다고 의논을 했지요 그러자 그 부모도 자기 아들이 정승집에 양자로 가게 된 것을 퍽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정승을 따라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정승은 아이에게 좋은 세상을 붙여서 우선 그를 배우게 했습니다 학문을 닦지 않고는 결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이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장난만 하고 있자 정승은 매우 걱정이 되었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저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정승은 자나깨나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승의 머릿속에 참으로 기막힌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승은 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오늘 너에게 숙제 하나를 내어주마 내가 조정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다 해놓아야 하느니라 내 아버님 소자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어서 숙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 마리의 쌀이 몇 달 되는지 그것을 세워놓아라 알겠느냐 내 소자 아버님 분부대로 세워놓겠습니다 어서 다녀오십시오 정승은 이런 숙제를 내어놓고 조정으로 나갔어요 조정으로 나가면서도 아무리 장난꾸러기라지만 그 한 마리의 쌀알을 다 세자면 오늘 하루는 걸릴 테니 아마 나가 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난꾸러기인 이 아이는 정승이 나가자 곧 하인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옵니까 소인 대령했습니다요 부탁이 있어 불렀네 네 도련님 어서 말씀하시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야 한 대짜리 돼 하나와 저울이 있으면 되니 그걸 준비해놓게 아니 무엇을 하시려고요 왜 말이 많아 네 알겠습니다요 소인은 또 어려운 부탁인 줄만 알았지요 돼와 저울을 준비해놓겠습니다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장난꾸러기는 바깥으로 휙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때 정승이 돌아오기 직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인을 불렀어요 쌀 한마리를 가져오게 그리고 이 돼에다 담아 무게를 달고 또 한 돼의 쌀알이 몇 개나 되나 세어보게 도련님 장난이 심하십니다 그걸 세워서 또 무얼 하실 작정이십니까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네 알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인은 장난꾸러기가 시키는 대로 한 돼의 쌀 무게와 쌀알 수를 채웠습니다 그러자 장난꾸러기는 그것을 종이에다 적었지요 자 그러면 또 한 대를 담아 아까 그 무게만큼 되거든 그걸 이리로 제쳐놓게 그렇게 계속하다가 맨 마지막 돼의 무게가 아까의 그 무게와 같으면 셀 것 없네 만약 모자라면 그 돼의 쌀알을 세고 무게가 넘치면 넘친 무게만큼의 쌀알만 다시 세면 되네 내 말 알겠는가 네 알겠습니다요 하인은 장난꾸러기가 시키는 대로 쌀을 한 대씩 담아서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열대째는 무게가 조금 넘쳐서 덜어내었어요 하인은 덜어낸 그 쌀알을 세웠습니다 장난꾸러기는 맨 처음에 센 한 대의 쌀알을 열 곱한 다음 덜어낸 쌀알 수를 보태었습니다 그것이 한 마리의 쌀알 수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얼마 뒤에 정승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난꾸러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아침에 낸 숙제인 한 마리의 쌀알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았느냐 내 아버님 소자 그 수를 여기에다 적어놓았습니다 이 수가 어김이 없으렸다 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이 쌀알을 세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인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물러가고 하인을 이리로 오게 해라 하인이 들어오자 정승은 하인에게 물어보았어요 하인은 장난꾸러기가 대화 저울을 써서 쌀알을 계산하던 방법을 정승께 보고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정승은 장난꾸러기의 뛰어난 재치에 크게 탐복하며 기뻐했지요 다시 장난꾸러기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머리가 영리해서 노력에 비해 공부가 나날이 늘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골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러나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그 골 사또는 도저히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이 사건의 재판을 조정에다 부탁했습니다 조정에서 사건을 조사해 보니 정말 복잡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사건이란 게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집에 세 사나이가 죽어 있는데 한 사람은 가슴에 상처가 있고 다른 두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한가운데에 술통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것만 보아서는 다른 사람이 이 세 사람을 죽였는지 세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함께 죽었는지 알쏭달쏭하여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재판관인 정승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가 힘들었어요 며칠을 두고 생각해 보았으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승은 문득 아들인 그 장난꾸러기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옳다구나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한 판단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 아이는 영리한 아이니까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이리하여 정승은 장난꾸러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사건 얘기를 하고는 범인이 누구겠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장난꾸러기는 한참 동안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자 생각으로는 그 세 사람이 다 도둑놈이라 생각됩니다 그래?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죽였느냐? 이놈들은 남의 돈을 훔쳐와서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아니 서로 싸우더니 아버님 가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처음에 술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람은 술통에다 독약을 넣어왔지요 그 술을 남은 두 사람에게 먹여 죽이고는 그 돈을 혼자서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장난꾸러기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장난꾸러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사러 가자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둘이서 그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술을 사온 사람은 가슴에 칼을 맞고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나머지 두 사람은 기분이 좋아 독이 든 술을 마셨습니다 독이 든 술을 마셨으니 두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리하여 도둑 세 사람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범인은 세 사람이요 그 세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아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정승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탐복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정승은 그 아이에게 더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게 했습니다 영리한 아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이 아이는 정승이 바라는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정승의 뒤를 잇게 되었답니다 아가씨는 왕자에게 두타운 이불 하나를 내주었어요 슈와하는 두고도 거지를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밤중 자정이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책을 읽고 있는데 창 밖에서 갑자기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펄쩍 열리며 불쑥 들어서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에 보니 머리털을 흐트러뜨린 무섭게 생긴 사나이였어요 아가씨는 벌떡 일어나 왕자를 이불로 푹 쌓아 덮어놓고 큰 소리로 사나이를 꼬지졌습니다 어떤 놈이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너를 잡아 묶어놓게 할 테다 괴상한 사나이는 슬그머니 방문 밖으로 물러서서 애걸라든 말했습니다 아씨 아씨 방에 있는 놈은 보통 하인 놈이 아니요 그 놈은 임금의 아들인데 나를 피하느라고 거짓고를 해가지고 남의 눈을 속인 것이오 그 놈의 하라비가 죄 없는 나를 죽였소 나는 그 원수를 갚으려고 왕자가 태어나는 대로 잡아갔소 이제 이 놈만 잡아가면 아주 끝이 납니다 어서 그 놈을 내주시오 사나이는 원안을 품은 귀신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성난 소리로 말했어요 안 될 말이다 조상의 일로 죄 없는 왕자님이 목숨을 빼앗겨서 될 말이냐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곳이 아니니 어서 물러가거라 아씨 원통하오 귀신은 슬픈 소리로 울면서 어디론지 사라져 갔습니다 왕자는 그제야 이불 속에서 나와 아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머슴사리를 해온 두고두거지가 왕자라는 걸 알게 된 셋째 딸은 놀랍고 반가워 공손히 그를 아랫목으로 모셨습니다 날이 밝아 주인어른이 뜰에 나와보니 두고두거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이 여기고 집안을 돌아보니 셋째 딸 방 앞에 두고두거지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어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농 두고두거지야 썩 나오지 못할까?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방문이 열렸어요 딸이 아버지를 내다보고 조용히 하시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괘씸하여 방문 앞으로 다가갔지요 이놈이 방원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하며 들여다본 주인어른은 눈이 둥글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벽에 화려찬란한 곤룡포가 걸려있는 걸 본 것이었어요 왕자님이 고단하시어 아직 주무십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어른은 왕자에게 무례하게 한 것이 죄송스러워 문 밖에서 머리를 조아렸지요 왕자가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오더니 주인어른을 붙들어 방으로 모셔드리고 오랫동안 보살펴준 은혜를 감사하며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왕자는 거지의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달같이 환한 얼굴의 왕자와 그의 아내가 될 아름다운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의 아버지와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유쾌한 행렬이 서울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대궐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살아온 왕자를 맞이하여 임금은 물론이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같이 즐거워 했습니다 그 후 왕자는 저를 살려주고 위해준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뱃속 옛날 금강산에 500살이나 먹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도 한 입에 삼키는 집채만큼 커다란 호랑이였지요 어느 날 산을 지나던 소금장수가 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어흥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산을 뒤흔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소금장수를 덮친 겁니다 소금장수의 몸은 순식간에 동굴 같은 대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갔어요 거긴 호랑이 뱃속이었습니다 소금장수가 두리번 두리번 돌아보니 벌써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시오 나는 숫장수 김서방이오 안녕하시오 나는 소금장수 박서방이오 둘이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숫장수가 말했습니다 옳지 먹을 것이 있다 그게 뭐요 이 호랑이오 호랑이의 내장을 떼어 내 불에 구워먹읍시다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불이 있어야 구워먹지요 나한테 숯과 부시돌이 있으니 불을 피우는 거야 어렵지 않소 그런데 호랑이 내장을 어떻게 떼어낸담 마침 나한테 좋은 칼도 있소 산길에 못된 짐승이라도 만날까봐 가지고 다니는 거라오 소금장수가 칼로 호랑이의 내장을 싹 도려내자 숫장수는 얼른 숯불에 올려 구웠습니다 소리도 참 먹음직스럽게 지글지글 익어갔지요 게다가 소금장수에 소금까지 뿌려서 짭짤하게 간을 맞추니 정말이지 기가 막힌 숯불구이 요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호랑이 고기를 실컷 먹었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어땠을까요? 뱃속이 너무나 아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떼굴떼굴 뒹굴어도 보았습니다 뱃속의 두 사람을 다시 토해내서 깨물어 죽이려고 구역질을 해보았지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펄쩍펄쩍 날뛰던 호랑이는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소금장수와 숫장수는 호랑이의 똥구멍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왔어요 두 사람은 냄새가 풀풀 나는 호랑이 똥을 잔뜩 뒤집어 쓴 서로의 모습을 보고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고 합니다 얼굴보다는 마음씨지 옛날 옛날에 코 없는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코가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입긴 있는데 너무 납작해서 콧구멍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입이 어찌나 큰지 하마잎같이 쭉 벌어져 보기 흉했지요 하루는 이웃마을 친구의 환갑잔치에 오라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가자니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비웃을 것 같고 안 가자니 친구가 섭섭해할 것 같고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할아버지는 초를 녹여 코같이 만들어서 얼굴에 붙였습니다 할머니도 커다란 입 가장자리를 바늘로 종종 꿰맸어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 할아버지 코도 오똑해 보이고 할머니 입도 작아 보였습니다 잔칫집에 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음 놓고 맛있는 음식들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겨울이라 배불리 먹고 나니 슬슬 추워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겋게 달아오른 화로가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자니 글쎄 할아버지 얼굴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초가 녹아서 초물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만 코가 뚝 화로불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와 저 할아버지 코가 떨어졌어 사람들은 모두 배꼽을 쥐고 대골대골 고르며 웃어댔지요 그러자 옆에 앉았던 할머니도 그만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실로 종종 꿰매어 놓은 할머니 입이 툭 하고 터졌지요 저 할머니 입은 하마 같구먼 이번에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고 웃어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만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멈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사람이란 얼굴보다도 마음씨가 예뻐야 하는 건데 괜히 얼굴만 잘 꾸미려다가 망신만 당했구려 하고 말입니다 시인으로 살아간 왕태 옛날에 왕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려 왕조의 후손인 그는 이 씨가 세운 조선에서는 감히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왕씨에게 일감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과거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지 30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왕씨들은 오금을 펴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왕태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어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이 씨의 세상에서 왕씨는 죄인처럼 살아야 했으니까요 세상을 한탄하며 왕태는 거지처럼 산천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변두리에 어느 주막집에서 겨우 일자리를 얻었어요 술 손님이 오면 안내를 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챙기거나 술과 안주를 다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관이나 술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을 중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개 중놈이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개를 부르듯이 오라 가라 하기 일쏘였지요 터벅머리 노총각인 왕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혹 그의 성이 왕씨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임금의 자손이 오늘날은 중놈이로구나 하며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런 것에는 이미 이골이 난 왕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일에만 열중했어요 비록 술집 중놈이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꿈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부터 힘써 글을 익히고 닦으리라 왕태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코 출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과거도 볼 수 없는 왕씨가 벼슬살이를 꿈꾸는 건 역적 취급을 받을 일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너무도 잘하는 왕태는 시를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무런 돈벌이도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는 시의 아름다움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태는 어려서 조금 배운 천자문을 다시 깨치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푸즉간에서 고기를 사오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막의 주인 할머니는 왕태가 책 읽는 걸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다가 손님 옷에 술을 쏟는가 하면 손님과 부딪혀 말썽이 생기는 탓이었어요 왕태야 내가 날마다 초를 하나씩 사주마 이제 밤에 글을 읽도록 하고 제발 낮에는 그놈의 책 좀 안 보이게 하렴 아무리 야단을 쳐도 듣지 않자 할머니는 왕태에게 초를 사주었습니다 그 후 왕태는 책을 들고 심부름 다니는 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쉬지 않고 중얼중얼 읍졸이고 다녔습니다 주막에서 일을 마치면 왕태는 초와 부시돌과 책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토글 속에 촛불을 밝히고 밤새 글을 읽기 위해서였어요 초가 닿아 불이 꺼지는 새벽역에야 내려오곤 하는 생활이 수없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왕태도 셋으로 시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시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저 혼자만의 시인이었지요 실한 어떤 명예나 재물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예술이라는 걸 왕태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몸은 중놈위로 괄시받을지언정 마음은 신선들과 함께 논일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야트막한 산중턱에 자리잡은 주막에는 오색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서울을 안고 도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광경이 한눈에 보이는 주막은 경치가 그만이었습니다 봄 가을이면 한량들이 소나무 그늘 아래 지은 작은 정자로 몰려들어 시를 짓는 모임을 열고는 풍경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날도 선비들이 무리를 지어 나들이를 왔습니다 노래 잘하고 시도 읊플 줄 아는 어여쁜 기생들도 선어 데리고 왔지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산에는 단풍이 연지곤지를 짓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황금 물결을 이루니 이태평 성대에 어찌 시한 수가 없겠는가 자 돌아가며 한 고절씩을 퍼보세요 선비들은 먼저 술을 한 상 시킨 다음 돌아가며 시를 지었습니다 기생들은 간간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흥을 도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도록 흥이 더하고 선비들은 더 많은 술을 시켰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선비들은 일어설 줄 몰랐어요 왕태야 정자의 국화주 두 병 갖다 드려라 노파가 소리쳤습니다 왕태는 부엌으로 달려들어가 얼른 국화주 두 병을 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비들이 시를 읽고 있는 정자로 가며 저도 모르게 시를 중얼거렸습니다 선비들은 돌연 찬물이라도 덮어쓴 듯 조용해졌지요 기생들도 자기 귀를 의심한 듯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왕태가 읊은 시는 가을 밤에 꼭 맞는 절창이었고 그 목소리는 가을 하늘처럼 청하했습니다 너 이리 올라오너라 선비들은 왕태를 정자로 불러 올렸어요 방금 내가 읍졸인 게 누구의 시냐 소인이 술을 들고 오는 길을 언뜻 떠올라 읍졸여 본 것입니다 선비들은 술이 깨버린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내 말투와 풍행이 술집 중놈이로서는 범상치 않구나 그 시를 진정 네가 지은 것이라면 어디 한번 여기 써보아라 선비들이 종이와 붓을 내주었습니다 황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붓을 잡고 단숨에 시를 썼지요 선비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시를 외펐지만 이만한 구절은 흉내도 내지 못했다 술집 중놈이가 이러할 진데 참으로 선비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마땅히 자리를 접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한 선비의 말에 아무도 예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고 왕태는 자신을 왕 한상이라 소개했습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불린 적도 있고 또 자신을 널리 알리기 싫은 까닭이었어요 선비들은 왕태의 시를 챙겨 종종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 시는 서울에서 유명해졌어요 올 가을은 보기 드문 큰 풍년인데 왕 한상의 시가 있어서 더욱 풍요롭도다 서울의 선비들과 벼슬아치들까지 왕 한상의 시를 줄줄 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시를 지은 시인이 술집 중놈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왕태의 시를 가져간 선비들이 차마 부끄러워 그 말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왕태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루 일이 끝나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초한자루를 주었고 왕태는 토굴로 올라가 글을 읽다가 내려오곤 했습니다 겨울밤이었어요 별들이 오돌로돌 떨며 반짝이고 부엉이도 춥다고 연신 울어댔습니다 이때 학사 윤행임이 고개를 넘다가 왕태가 글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부엉이도 우러대는 겨울 달밤에 누가 글을 읽는고 싸늘한 겨울밤을 가을처럼 정량하게 만드는구나 얘야 이 소리를 따라가 보자 윤행임은 등불을 든 하인을 앞세워 토굴로 갔습니다 이럴 수가 윤행임은 너무 놀라 뒷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풀어헤쳐진 더벅머리에 누더기를 걸친 채 글을 읽고 있는 왕태는 얼핏 보면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섬짓 겁이 날 지경이었지요 그러나 윤행임은 곧 의심을 풀었습니다 글의 내용이 아름답고 목소리가 맑은 까닭이었어요 윤행임은 왕태와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를 잘 지어 정조임금의 도타운 신임을 받는 윤행임이 한가 술집 중놈이와 친구처럼 묻고 답하며 시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행임이 물었어요 혹시 그대는 왕한상이 아니신가 왕한상은 이미 시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나를 왕한상이라 하나 본명은 왕태올시다 윤행임은 오랜 친구라도 만난 듯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왕태와 함께 지내고 이튿날 임금님께 그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왕태의 시를 익히 알고 있는 정조임금은 당장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지난 가을의 시는 참으로 절창이었다 이제 겨울 끝 무렵이니 봄을 맞는 시를 한술 퍼보라 왕태는 임금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붓을 들었습니다 검은 장막에 따사로운 바람이 일어나니 빛나는 아침 햇살 문에 비치네 이 짧은 시는 정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조는 왕태를 자신의 호위 부대인 장용영의 무관으로 임명했어요 천민처럼 숨죽이며 살던 고려 왕씨의 후손이 어엿한 벼슬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 후 정조는 왕태가 시를 지어 올릴 때마다 푸짐한 상품을 주었습니다 왕태는 조령 별장까지 승진했지만 끝까지 시인으로 살다가 이른 살에 숨을 거두었답니다 벌받은 나무꾼 옛날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뜻밖에도 부채 두 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파랗고 하나는 빨간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마침 나무를 하느라 땀이 난 참이라 빨간 부채를 펴서 헐헐 얼굴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나무꾼의 코가 뜨끈뜨끈하더니 점점 크고 높아졌습니다 놀라 만져보니 한 주먹이 넘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코가 이렇게 커서야 어디 장피스러워 남의 앞에 서겠나 좋은 수가 없을까 본디대로 코를 낮추어야 할 텐데 나무꾼은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코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뜨겁고 화끈거려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선 코를 서늘하게 식혀야만 했습니다 빨간 부채로 붙이면 코가 더 커지고 더 뜨거워질 텐데 에라 모르겠다 파란 부채를 붙여 코부터 식히자 나무꾼은 코가 더 커질까 봐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큰 마음을 먹고 파란 부채로 헐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렇게도 높고 화끈거리던 코가 본디대로 낮아지면서 화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요것 봐라 그럼 이 부채들이 요술 부채로구나 나무꾼은 다시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빨간 부채를 펴서 헐헐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금방 코가 높아지면서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파란 부채를 펴서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금방 코가 낮아지고 본디대로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너무도 기뻐서 그만 나무할 생각도 잊어버리고 부채 두 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나무꾼은 큰 소리로 부인을 불렀습니다 이에 부인이 달려나왔어요 아니 오늘은 왜 나무를 해오지 않고 벌써 돌아왔소 나무가 다 보여 내 오늘 정말 보물을 주워서 횡재했소 아니 벼랑간 횡재는 무슨 횡재요 임자 놀라지 말아 이거야 이거 나무꾼은 호주머니에 찔러둔 부채 두 개를 부인에게 내어 보였습니다 이거 부채 아니요 부채지 들림없는 부채지 그런데 말씀이야 이 부채가 예사부채와는 다르다 이 말씀이거든 당신도 부채면 부채지 뭐가 다르단 말이오 부인은 빨간 부채를 펴더니 자기 얼굴을 부치려고 했습니다 임자 큰일 나고 싶어 그 부채 이리 내놓아 그 부채 부쳤다간 그늘 난단 말이오 나무꾼은 얼른 빨간 부채를 빼앗았습니다 당신 산에 나무하러 가더니 정신이 이상해졌구려 임자 내가 이 빨간 부채를 붙일 테니깐 내 코를 좀 보란 말이오 나무꾼이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코가 점점 높아졌지요 에이구머니 이게 무슨 일이오 당신 당신 코가 징그러워라 징그러워라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여보 큰일 났어요 의원을 불러올까요 의원 무슨 놈의 의원을 불러온단 말이오 내가 의원인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코가 본디대로 되었어요 부인은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보 이 옷을 부채 어디서 났소 어디서 났긴 내가 나무하다가 주운 것이지 산신령이 내게 선사한 것이오 내가 마음시 착하고 부지런히 일하니까 산신령이 감동해서 내게 주신 보물 아니겠소 나무꾼은 혹시 자기 이외의 사람도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부인에게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의 코도 그렇게 되었지요 두 부부는 정말 보물을 얻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 부채로 우리 돈을 법시다 이젠 나무 같은 건 하지 않아도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소 돈을 벌다니요 어떻게 해서요 이런 맹한 사람을 봤나 임자는 내 하는 대로만 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사는 부잣집 주인의 환갑날이 되었어요 환갑잔치에 그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도 왔습니다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호주머니에 찌른 채 부잣집으로 갔어요 부잣집으로 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맞은 부자 자신도 땀을 흘리며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입 가장자리에 웃음을 뜨며 그 부자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얼마나 기쁘시면 땀까지 흘리며 춤을 추십니까 아니 이 사람아 기쁘다 뿐인가 환갑이란 우리 일생 중 제일 기쁜 날이 아닌가 어르신 제가 땀을 말리기 위해서 어르신을 부채로 부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춤을 추세요 고마우이 나무꾼은 가져간 빨간 부채를 꺼내어 춤추는 부자를 따라다니며 부쳐주었습니다 그래도 부자는 얼마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코끝이 뜨끈뜨끈하기는 해도 술을 너무 마시고 춤을 추니까 더워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 영감과 같이 춤을 추던 이웃 영감 하나가 부자 영감의 코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게 그늘 났네 갑자기 전에 코가 왜 그러나 이 사람들아 춤 그만 추고 이 영감 코 좀 보게나 이 소리를 듣자 모두들 춤추기를 그만두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부자 영감의 코를 쳐다보았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자 영감도 자기 코를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코가 큰 주먹만한 것 같았어요 술독이 오른개로군 아니 음식을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아닐까 황감날 잘 먹으려다 오히려 병이 났군 그래 여기저기서 야단들이었습니다 이 소동을 틈타서 나무꾼은 몰래 빠져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부자 영감은 코가 뜨끈거려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아이코야 사람들은 별놈의 콧병이 다 있다면서 뿔뿔이 헤어져 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유명하다는 의원을 불러 온갖 약을 다 써보았어요 그러나 코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였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부자 영감은 먼 동네까지 방을 써붙였습니다 그 방에는 콧병을 고쳐주는 이에겐 자기 살림의 절반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나무꾼은 이제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며 파란 부채를 호주머니에다 찌르고는 부잣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어르신 콧병이 아직도 안 나으셨군요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여보게 말마게 암환한 이 병으로 죽나보네 방을 사방에다 써붙여 놓았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으니 이젠 도리없이 이 병으로 죽게 되었네 어르신 그 병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옛기 이 사람 남은 아파서 죽겠는데 농담하는 것인가 어르신 농담이 아닙니다 이 사람아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을 자네가 무슨 수로 고치나 들림없이 고쳐드릴 테니 그 방에 써붙인 대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야 무슨 수로라도 병만 낫게 해준다면 여부가 있으려고 그럼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여기 누우셔서 눈을 감으십시오 보좌 영감이 나무꾼 앞에 반드시 누웠습니다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대어 보좌 영감의 코를 살랑살랑 붙여주었어요 그러자 그러자 영감의 코가 점점 낮아지더니 본디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나무꾼은 나무꾼은 그런 코가 시선듯이 낫고 본디대로 낮아졌어요 여보게 참으로 고맙네 자네야말로 의원보다 낫네 그럼 나으리 그 살림 주다 말다 자네야말로 나를 구한 은인인데 그까짓 살림이 문제인가 이리하여 나무꾼은 부자의 살림 절반을 받아 편안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고된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거나 낮잠 자는 것이 일이었지요 어느 날 나무꾼이 뒤뜰 감나무 및 평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파란 부채와 빨간 부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언제나 이 두 부채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때 부자집 고양이가 나무꾼 내 집 담 위에서 집안을 도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얼마 전에 나무꾼이 빨간 부채로 주인의 코를 높여놓고는 파란 부채로 코를 낮추는 비밀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받아 간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고양이는 그런 일이 있은 뒤 늘 나무꾼의 집을 드나들면서 부채를 어디에다 두나 하고 그것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은 나무꾼이 부채들을 평상위에 놓아두고 낮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을 본 고양이는 이것을 본 고양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옳지 됐다 나를 사랑해주는 주인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구나 저 부채를 물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고양이는 그 두 부채를 입에다 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자 영감 앞으로 갔습니다 고양이는 이 부채 때문에 주인이 혼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고양이는 우선 빨간 부채를 펼쳐서 자기 코를 붙여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의 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부자 영감이 눈을 휘둥그러니 뜨며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파란 부채를 펴서 살레살레 붙이자 코가 본디대로 낮아졌어요 이것을 본 부자 영감은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양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자기의 병이 이 부채 때문이었고 부채의 주인이 나무꾼인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영감은 당장 하인들을 보내서 나무꾼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빨간 부채로 나무꾼에 코를 붙여 주먹만하게 만들고는 광가에 넘겨버렸답니다 며칠 뒤에 광가에서 부자 영감이 나무꾼에게 준 살림을 되찾아 주었으며 나무꾼은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벼슬에 오른 고유 경상도 고령 땅에 한 소년이 찾아 들었습니다 고향은 전라도 광주인데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흘러들었다고 했어요 풍채에 벌써 장골티가 나는 소년의 이름은 고유였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학자와 의병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고경명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외고에게 돌아가시자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그저 고 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고 도령은 남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했습니다 그는 매우 성실하게 일을 잘했어요 그들 익히지 않았는데도 총기가 있었고 고경명의 후손답게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를 몹시 아꼈고 사람들도 그를 고 도령이라고 부르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고 도령은 장기 실력이 뛰어났어요 때문에 장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 도령과 장기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을에 박좌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글을 많이 읽었고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장기 실력도 마을에서 으뜸이었어요 그런 박좌수를 어느 날 고 도령이 찾아왔습니다 좌수어른께 장기 한 수 배울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고 도령인가 실력이 뛰어나다니 나도 한번 보고 싶었네 그런데 나는 장기를 둘 때 꼭 내기를 한다네 자네는 뭘 걸텐가 고 도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면 3년간 머슴사리를 하겠습니다 자네가 이기면 저를 사위로 맞아주십시오 이런 당돌하고 괘씸한 놈이 있나 박좌수는 몹시 기분이 나빴지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기 실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고 도령이 거푸 장군 장군하며 밀고 들어오는데 멍군 멍군하기도 바빴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쩔쩔매던 박좌수는 결국 내리 세 판을 지고 말았답니다 이제 약속대로 저를 사위로 맞아주실 거지요 고 도령이 체근하자 박좌수는 벌떡 일어나 장기판을 걷어 차버렸습니다 박좌수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지요 머슴살이나 하는 고아주지에 어디서 감히 헛은 소작이냐 썩 꺼져라 고 도령은 침착하게 인사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화가 나셨습니까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는 아버지를 본 박좌수의 딸이 물었습니다 고 도령이란 놈이 감히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하지 뭐냐 댁도 없는 소리지 흥분한 아버지와 달리 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고 도령이 비록 지금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훗날 반드시 큰 인물이 될 터이니 괄시하지 마시고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딸의 말에 박좌수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쥐뿔도 가진 게 없는 고 도령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말이냐 박좌수는 어여쁘고 슬기로운 외동딸을 몹시 아꼈습니다 자신은 가난하지만 번듯한 집안에 시집 보내리라고 다짐한 터였지요 그런데 딸은 머슴살에게 시집 가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바라던 신랑감이라는 듯 고 도령을 칭찬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잘 자란 나무도 깎아야 대들보가 되고 귀한 옥도 다듬어야 보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 도령도 항문을 갈고 닦는다면 귀하게 쓸 것입니다 딸의 말에 박좌수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생각해 보니 자신이 너무 화를 낸 것 같았어요 실은 자신도 고 도령을 좋아하는데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욕심에 그만 화를 냈던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눈앞의 이익만 생각했으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여 고 도령은 박좌수의 딸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부부가 된 첫날 밤에 박좌수의 딸이 고유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먼 광주에서 경상도 고령 땅까지 흘러온 데는 하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또 기회가 와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집안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공부에 전념하십시오 나는 천자문조차 못 읽는 까막눈인데 나이 스물이 다 되어서 무슨 공부란 말이오? 그러니까 남들처럼 집에서 한가하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10년을 기약하고 각자 떨어져 살아요 저는 열심히 길쌈을 하여 집안을 돌보고 서방님은 공부를 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이름을 떨치셔야지요 고유는 팔쩍 뛰었습니다 이제 떠돌이 생활도 그만두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그였습니다 게다가 남의 집 머슴사리가 아닌 처갓집 농사를 지을 꿈에 부풀어 있는데 10년을 기약으로 생이별을 하자니 어이가 없었지요 나는 자신이 없소 비록 내 아버지께서 학문을 하셨고 의병장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일찍 돌아가시는 동에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공부해 집안을 일으키라니 그건 기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소? 고유가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었으나 아내는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하나 배움에는 때가 없습니다 늦을수록 더 힘든 면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서방님은 천한 머슴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조상 설령들이 굽어보고 힘을 주실 테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산처럼 자라 세상을 덮는 그늘이 된답니다 아내 박씨의 말은 한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유는 아내의 말대로 하기로 약속했지요 그리하여 첫낮밤을 지내고 노자똥과 보따리를 챙겨 세상을 찾아 떠났습니다 경상도 합천 땅에 이르러 고유는 한 세상을 만났어요 어린아이 다섯 명을 가르치는 조그만 서당의 훈장이었지만 인품과 학문은 어느 학자 못지 않았습니다 고유는 코울리게 어린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익지 않아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고유를 황소같이 힘만센 미련퉁이라며 놀렸습니다 그러나 천자문을 뗀 다음부터는 달랐어요 공부에 재미가 붙기 시작하자 고유는 밤낮없이 글을 읽고 썼습니다 졸릴 때면 상투에 끈을 메어 천장에 매달고 그래도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며 공부했지요 그렇게 5년쯤 지내자 새승이 등을 두드리며 고유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다 지금 과거의 응시에도 급제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2, 3년 더 공부한다면 너를 따를 자가 없을 것이다 고유는 합천 해인사로 들어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약속한 기한을 1년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가 과거를 보았는데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고경명공의 후손이 살아있는 것만도 반갑기 그지없는데 장원을 하다니 참으로 장하도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동안 어찌 살았는고 임금의 말에 고유는 그동안 떠돌이로 살아온 것과 고령 땅에 머물게 된 이야기 그리고 아내와 한 약속 등을 숨김없이 아뢰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결심이로다 10년 동안 집에 한 번도 가지 않고 공부를 하다니 특별히 그대에게 고령 현감을 제수하노라 10년 만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한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는 일부러 낡은 옷차림을 한 채 고령 땅에 발을 딛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마을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박좌수의 짐만 낡고 기울어진 데다 사람조차 살지 않았습니다 고유는 너무 놀라 가슴을 쳤어요 가장이 없으니 어찌 살림을 꾸려갔겠는가 병에 들어도 약을 쓰지 못했을 것이오 흉년 때 굶어 잘못되지 않았겠는가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고유가 대문 앞에 조저앉아 한탄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동냥질이라도 할 것이지 왜 여기 쭈그리고 있소 세님은 고유를 진짜 거지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어찌 되었소 여긴 박좌수가 살던 집인데 그 어른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요 그럼 남은 식구들은 어찌 되었소 고유가 눈을 등잠만하게 뜨고는 물었습니다 외동딸이 있었는데 남편을 어디론가 떠나보내고 배를 짜 팔고 또 다른 장사를 하여 꽤 부자가 되었답니다 지금 어디 사는데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고유가 물었습니다 바로 저 산넘어 사는데 가장 큰 기와집이라오 박씨 부인은 시주도 자랄 뿐 아니라 낙은 애가 오면 노잣돈도 주고 거지들은 배 같은 누나도록 먹여보낸답니다 다 집 떠난 신랑 생각에 그러는 것이지요 줄철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거기 나가보시오 고유는 고령 관하에 편지를 한 통 넣고는 부리나케 아내가 산다는 마을로 갔습니다 과연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커다란 기와집이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어요 대문은 항상 열려있고 수시로 스님과 거지들이 드나들며 시주와 동량을 받아갔습니다 고유가 문에서 기웃거리자 열 살쯤 된 동자가 나왔습니다 공부를 하다 온 듯 손에는 책이 두어건 들려있었지요 도령 배가 고파 그러니 밥 한 그릇 적선하게 고유의 말에 동자가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거리며 물었습니다 밥을 드리는 건 어렵지 않으나 선비 차림을 하고 구걸을 하다니 참 이상하군요 신뢰가 안된다면 성실을 알려주시겠는지요 동자가 예의를 갖추어 또록또록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갈하네 결혼은 하셨습니까 오래전에 했지만 지금은 헤어졌다네 혹 처가 가모네성씨가 박씨 아닌지요 동자는 이미 무언가를 짐작한 듯이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좌수어른이 내 장인이요 동자는 놀란 표정을 짓고는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여인이 벗어발로 뛰어나왔어요 서방님 한눈의 고유를 알아본 아내가 감격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미안하오 실은 10년 전에 부인이 마련해준 노잣돈을 강도에게 모두 빼앗겼소 하지만 약속 때문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공부한다고 흉내는 내보았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오 부인은 약속대로 집안을 리토록 훌륭하게 일으켰는데 나는 이 꼴이 되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구려 고유의 아내는 예전처럼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분수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인데 억지를 부릴 수야 없지요 약속 기한을 채우신 것만도 애쓴 것이니 부끄러워 마십시오 어쩔 줄 몰라 하는 고유에게 부인은 더 다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저에게 당신을 꼭 빼어 닮은 아들을 주셨고 또 천석직이나 되는 재산을 허락하셨으니 무슨 욕심을 더 부리겠습니까 서방님께서 몸성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내는 상냥하게 고유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의 절을 받은 고유의 눈에는 흥건하게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밖에서 피리 소리 날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유가 편지로 지시한 대로 고령현의 아전들이 환영을 나온 것이었어요 곧 하인이 달려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마님 관하에서 사람들이 신관사또를 모시러 왔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고유는 아내를 보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아내는 벌써 눈치채고 있었다는 듯 웃음을 머금고 말했지요 짐작은 했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시옵니다 깜빡 속일 뻔했습니다 그때서야 고유는 아전히 가져온 관복으로 갈아입고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튿날 고유의 아내는 크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은 이웃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벼슬길에 올랐으니 다른 재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지요 훗날 고유는 영남관찰사를 지내고 벼슬이 찬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양반 옛날에 어리석은 양반이 있었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이 양반이 돌새란 머슴을 데리고 꿩 사냥을 나갔습니다 한방눈은 펑펑 쏟아지고 발목은 눈 속에 푹푹 빠지는데 겨우겨우 꿩 한 마리를 잡았지요 산을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리니 이쯤에서 꿩을 구워먹고 가졌구나 배고프던 참에 꿩을 구워먹자니 돌새는 신이 나서 불을 피웠습니다 고기 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자 돌새란 녀석은 침을 꿀깍꿀깍 삼켰어요 그 모양을 본 양반은 세그머니 고기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저 아까운 고기를 돌새놈과 나눠먹어야 하다니 그러다가 양반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돌새야 줄 끝에 까짜를 넣은 세 줄로 된 시를 짓도록 하자 시를 먼저 짓는 사람이 고기를 다 먹는 거다 양반은 글도 모르는 머슴놈이 무슨 시를 지으랴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돌새가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꿩다리 한쪽을 쭉 찢어 번개처럼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야들야들 다 익었을까? 쫄깃쫄깐 맛이 있을까? 냠냠 한번 먹어볼까? 양반은 화가 나 펄펄 뛰었습니다 이놈아 시도 안 짓고 왜 고기를 먹느냐 그러자 돌새가 말했어요 까짜로 끝나는 세 줄로 된 시를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양반은 할 말이 없어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돌새가 꿩다리 한쪽을 쭉 찢어 양반에게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고기를 안 드시면 기운이 없을 게 아닙니까? 기운이 없으시면 넘어질 게 아닙니까? 넘어지면 제가 업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까짜로 끝나는 시 세 줄을 지으며 놀리는 겁니다 양반은 혼자 욕심부린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저 껄껄 웃었지요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고기를 나눠 먹은 두 사람은 더욱 친해져서 산을 내려왔답니다 글 모르는 머슴이라고 우습게 보았다가 큰 코 다칠 뻔한 겁니다 피가 난 돌 미륵 옛날 옛적에 경치가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부자들만 살았는데 모두 사치스러웠대요 청동으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고 집안에서도 찰떡으로 불도를 하는 등 사치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마을 인심은 어찌나 인색하고 고약한지 절대로 누구를 돕거나 남을 위해 돈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스님이 와서 시주를 달라고 해도 시주는 고사하고 공연한 욕설을 퍼부어 돌려보낼 지경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스님이 시주를 갔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시주가 뭐냐 하며 문을 꽉꽉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쌀 한 대 빡 주는 사람 없고 돈 한 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는 저물고 어디 가서 좀 자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인심이 사나우니 이놈들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 스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이 시주받으러 왔다고 목탁을 치면서 연보를 외니까 사랑방문이 열리며 점잖은 영감이 나왔습니다 어 대사님 이리 들어오세요 날이 저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니십니까 아 영감님 내가 여기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댁에서 하루 저녁 쉬었다 갈 수 있을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의 집에서 사람이 쉬어가야지 들어오십시오 스님이 들어가니까 저녁을 내왔습니다 스님이 저녁을 먹고 가만히 주인을 보니까 이 마을에는 이 집밖에 살릴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내가 이 집은 살려야겠다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서는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승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영감님께 당부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곳은 망합니다 물속에 잠길 테니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이사를 가십시오 앞으로 오래지 않아 여기가 물로 망합니다 아 그럼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일러드리리다 저 산 위에 있는 미륵 그 미륵의 코에서 피가 나오면 망하는 줄 아십시오 홍수로 마을이 다 잠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영감은 스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두고는 그 뒤로 매일 미륵을 보러 다녔습니다 돌에서 피가 난리가 있나요? 그런데도 영감님은 대사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매일매일 올라갔지요 아침에 올라가고 저녁에도 올라가고 날마다 올라다녔습니다 동네 사람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영감이 미륵이 있는 산을 허구한 날 다니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올라 다녔지요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하루는 영감을 쫓아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왜 그러나? 거길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미륵을 왜 보러 다니세요?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대사가 그러는데 미륵 코에서 피가 나면 이곳이 망한다고 하네 난 그때 이사 가려고 하니 자네도 그때 이사를 가게 아 영감님도 미륵 코에서 어떻게 피가 납니까? 돌인데 그거야 알 수 있나? 그리고 헤어져 갔습니다 이놈의 영감 한번 속아 봐라 영감이 이사 가면 그 집이나 싸게 사야겠다 그 사람은 닭을 잡아먹고서는 그 피를 미륵 코에다 묻혀놓고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영감님은 또 산에 올라갔지요 미륵의 코에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한 영감은 그늘났다 짐 싸라 다 싸라 영감님이 부랴부랴 짐을 싸서 불쑥 떠나려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은 누가 삽니까? 싸게 파시지요 그래 그래 사라 영감님은 집이랑 물건을 팔고 이사를 갔어요 영감이 떠나고 얼마 안 있어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며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 뒤 살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 터조차 찾아볼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체제공 이야기 옛날 옛날에 열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모여 조촐한 잔치판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봄에 이산에 들어와 한솥밥을 먹은 우리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두들 부지런히 공부했으니 각자 시를 한 수씩 지어 나누어 가지도록 합시다 흥이 무르익자 판서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좋소이다 바람불적마다 나뭇잎이 애달프게 지는데 어찌 이별의 시 한 수가 없겠소 그거 재미있는 일입니다 오늘 시를 보면 장차두가 장원을 할지 짐작할 수도 있겠지요 모두들 좋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15에서 20세쯤 된 그들은 권세 있는 양반집 도령이었습니다 누구는 재상의 아들이고 누구는 정승판서의 친척이거나 자제라고도 했지요 그들은 서로 질세라 재주를 뽐내며 붓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시를 서로 주고받으며 칭찬을 곁들인 덕담을 나누었지요 왜 내시는 돌려보지 않는 겁니까 구석진 곳에 오독하니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미처 그대가 있는 줄 몰랐네 그려 하도 조용해서 없는 줄 알았지 뭔가 자네가 직접 소리내어 읊어보게 판서의 아들이 웃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년은 늘 도령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어요 집안도 볼품없는 데다 가난해서 절의 하숙비로 내는 시줏돈조차 제대로 못 내는 까닭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당했습니다 가을바람 불어오니 잔나무에 매가 새끼를 치고 눈 내려 텅빈 산에 호랑이가 정귀를 기른다 도령들은 언뜻 시를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한 도령이 입을 열었어요 매와 호랑이의 기상을 본받으려는 건 좋지만 너무 허황되지 않은가 참새는 매가 될 수 없고 강아지가 범이될 리도 없으니 말일세 소년과 그 집안이 보잘것 없음을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골짜기는 웃음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어서서는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갔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던 재상의 아들이 소년의 시를 다시 보고는 챙겨 넣었습니다 아버님 이 시를 좀 보아 주십시오 뭔가 깊은 뜻이 있는 듯한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온 재상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소년의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시냐 재상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이번에 같이 절에서 공부한 친구가 이별 자리에서 지은 것입니다 틀림없이 너와 친구들이 그를 놀려대며 업신여격했구나 예 아직 어리기도 하고 집안이 볼품없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녀석들 재상은 혈을 끌끌 차고는 시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매는 가을에 새끼를 치지 않는다 가을에 태어났다면 추운데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 용맹스러운 매가 되지 못할 테니까 이는 곧 소년이 자신을 놀려대는 너희들이 볼품없는 물이라고 조롱한 것이다 다음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눈으로 덮인 산에서 호랑이가 홀로 달빛을 받으며 기계를 기르는 모습을 이는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대장부의 억센 기상과 용기를 말하는 것으로 곧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 아이 이름이 무엇이더냐 충청도 홍주 사람인데 관심을 두지 않아 이름은 잊었습니다 재상이 무릎을 철썩 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아까운 벗을 놓쳤다 이 아이는 장차 크게 될 인물임에 분명하거늘 인물은 역시 인물을 알아보는 법일까요 재상은 시만 보고도 그 가난한 소년이 장차 크게 되리라는 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체제공이었습니다 체제공은 매우 가난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당당했고 선비의 채통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정형 편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그는 15세의 지방 과거에 합격한 다음 서울의 성경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청년이 된 체제공은 대과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가난은 그의 삶을 옥죄어 지필목조차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이에 체제공은 어느 재상집을 찾아갔습니다 15세 초시를 한 후 7,8년 공부하다가 한번 재주를 시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사용할 종이와 북과 먹이 여의치 않아 대감의 도움을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뚜렷한 낡은 도포를 입고 도움을 청하면서도 체제공은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기계에 있는 모습에 감동한 재상은 즉시 지필목을 한 짐이나 되게 주었지요 아니 자네 왜 쳐다보고만 했나 지필목을 내주어도 크게 감사하는 빛도 없이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 체제공에게 재상이 물었습니다 소인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여 재상께서는 선비로 하여금 이 짐을 등에 쥐고 가게 하시렵니까 여전히 당당한 체제공의 말에 재상은 얼른 사과하고는 하인으로 하여금 저다주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서야 체제공은 감사 인사를 하고는 재상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떨어졌어요 낡은 도포 속에 걸쳤던 구피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상민들이 있는 옷으로 소모 대신 추위를 막는 내복의 일종이었어요 양반이 그런 옷을 입은 게 드러났으니 부끄러운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제공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재상 때 가인에게 구피를 메어 달라고 했어요 가히 재상감이로다 당당하게 나가는 체제공의 뒷모습을 보며 재상이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그의 체제공은 대과에 급제했고 그 후 영조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남편을 살린 아내의 사랑 옛날 어느 곳에 착하고 부지런한 신랑 각시가 살았습니다 둘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오순도순 아기자기 재미나게 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멀쩡하게 밥 잘 먹고 일 잘하던 신랑이 갑자기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된 겁니다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인데 지금이야 고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시절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한 해고 두 해고 할 일 없이 앓다가 결국엔 그냥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각시는 신랑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죄다 팔아서 의원이다 무당이다 불러다가는 치료도 하고 굿도 해봤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은 병대로 낫지도 않고 가진 재산만 몽땅 날려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신랑 각시는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세상 인심이 참 야박도 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쫓아낸 겁니다 자기네들한테 병이 없는다고 말이에요 신랑 각시는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비탈에다 조그만 운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신랑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툭툭 떨어져 나가고 두 귀도 문드러져서 귓구멍만 남고요 오뚝하던 코도 뭉개져서 콧구멍 두 개만 횡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숨만 쉰다 뿐이지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각시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정성껏 신랑을 보살폈어요 없는 살림에 끼니마다 보리죽이라도 끓여서 자기는 굶을지언정 신랑 입에 넣어주고요 아침 저녁으로 가락 없는 손발도 씻겨주고 똥오줌도 재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 각시 고생이 오죽 심하겠어요 보다 못한 신랑이 각시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병은 나을 병이 아니오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괜한 고생 그만하고 어디 먼 데로 가서 당신 혼자서라도 잘 살아가구려 그랬더니 각시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 말씀일랑 행여 마세요 부부가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누어야지 어찌 행복할 땐 어울려 살다가 괴롭다고 나 몰라라 가라하나요 각시는 손가락도 없는 신랑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 걱정일랑 조금도 하지 말고 어서 기혼이나 차리세요 고생스럽기야 성한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더 할 리 있겠어요 각시의 마음은 이렇게 한결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각시가 장독대에 물 한 대접을 떠놓고 신랑 병을 낫게 해달라고 신랑님께 비는데 웬 스님이 와서는 시주를 하라는 겁니다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데다가 얼굴에는 때국물이 졸졸 흐르는 모양이 며칠 굶은 스님 같았지요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라지만 착한 각시가 가만히 있겠어요 딱 한 줌 남은 보릿살을 절반더러 스님한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백일 안에 봉우리 다섯이 나란한 오봉산을 찾아가시오 그 산 봉우리마다 불을 붙여놓고 돌아오시오 그러면 남편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오 하지만 백일 안에 오봉산을 찾지 못하면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 것이오 각시가 깜짝 놀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봉산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 하지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떠나가 버렸어요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봉산을 찾아 불만 붙이면 신랑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에 각시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뻤어요 그 길로 부시돌이랑 기름을 가지고 오봉산을 찾아 길을 떠났지요 언제든지 오봉산을 찾기만 하면 바로 불을 붙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길을 나서긴 했지만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오봉산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오봉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봉산 삼봉산은 알아도 오봉산은 모르겠는데요 혹시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봉산 전봉산은 들어봤어도 오봉산은 처음 듣습니다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제발 가르쳐주세요 오봉산이라면 저 너머에 있습니다만 가는 데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각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수없이 넘고 강을 수없이 건너 오봉산을 찾아 다녔지요 신발이 다 해지고 발바닥이 다 부르트도록 오봉산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온나라 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다녀도 도무지 오봉산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 시간은 점점 흘러서 백일째 되는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씨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천금만금 무거운 몸도 몸이지만 이제 며칠만 지나면 남편이 죽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갈래갈래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이런 각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날도 해는 어김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친 각 씨는 어느 길모퉁이에 쓰러져 죽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꿈결인지 생시인지 누군가 각 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각 씨가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왠 스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 전에 봤던 그 스님이었어요 스님 제발 오봉산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마지 못한 듯 입을 여는데 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오 오봉산은 그 길목에 있소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또 휙 돌아서 가버렸어요 스님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각 씨가 소리를 지르다가 제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각 씨는 생각했어요 그래 어서 돌아가 보자 스님 말씀대로 가는 길에 오봉산을 찾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 테고 그러지 못한다면 남편의 죽음이라도 곁에서 지켜줘야지 각 씨는 서둘러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고개를 수없이 넘고 또 넘고 강을 수없이 건너고 또 건넜지요 시간이 없어 어서 서둘러야 해 각 씨는 행여 백일 안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그 멀고 험한 길을 뛰듯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둘레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봉우리가 몇 개인지 죄다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봉우리 다섯이 나란한 산은 도무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은 며칠이 또 후딱 지나가 마침내 백일째 되는 날이 돌아왔어요 각 씨의 몸은 이제 만신창해가 되었습니다 백일 동안 온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아 이제 영영 남편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각 씨는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남은 힘을 다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신랑이 숨을 거두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해가 니엇니엇 넘어갈 무렵에 이윽고 먼 발치에 운막집이 보였습니다 각 씨는 이제 뛰다시피 걸었어요 그런데 그만 힘이 다 있는지 집을 코앞에 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해는 이제 막 서산에 걸렸는데요 안 돼 저 해가 저버리면 백일 동안 홀로 누워있던 가엾은 사람 마지막 가는 길도 지켜줄 수가 없어 각 씨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해를 향해 손을 내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각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봉산이 나타났습니다 눈물 젖은 각 씨의 눈앞에 붉은 저 저녁 하늘 위에 봉오리가 다섯인 산이 나타난 겁니다 지는 해를 향해 간절히 내전 각 씨의 손이 바로 오봉산이었던 겁니다 오봉산이야 오봉산이 바로 여기 있었어 각 씨는 얼른 기름과 부시또을 꺼내 다섯 손가락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이 각 씨의 손가락 끝에서 피어 올랐지요 사랑과 정성으로 피운 불꽃이 간절한 마음이 담긴 불꽃이 말입니다 각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신랑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 있었습니다 뭉개졌던 코와 귀도 새로 도단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도 다시 생겨났습니다 신랑 각 씨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한없이 그저 기쁜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부자가 되었거나 출세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이제 오봉산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다섯 손가락이 오봉산이라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다섯 손가락에 불만 붙이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나을까요 스님이 말한 오봉산은 겉으로는 다섯 손가락을 뜻하지만 속으로는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뜻한답니다 다시 만난 두 형제 옛날 어느 개천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헌패랭이고 동생은 새패랭이었어요 둘은 한부모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만 하는 짓은 썩 달랐습니다 새패랭이는 마음이 참 착하고 부지런한데 헌패랭이는 헌패랭이는 아주 게으르고 심슬구졌어요 새패랭이가 개똥 굴러다니듯 온갖대를 다니면서 동냥을 해오면 헌패랭이는 꼭 쇳동처럼 철퍼덕 엎어져서 쿨쿨 잠만 자다가 동생이 얻어온 밥을 날름날름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새패랭이는 형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패랭이가 이웃마을로 동냥을 갔다 오다가 어느 산 모퉁이에서 동꾸라미를 주운 겁니다 새패랭이는 동꾸라미를 들고 얼른 헌패랭이한테 달려갔지요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동꾸라미를 주었지 뭐예요 뭐 돈을 어디 이리 줘봐라 헌패랭이가 뺐다시피 받아들고 보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이었습니다 순간 헌패랭이 마음에 욕심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새패랭이 놈한테서 이 돈을 빼서 혼자 어디 먼 데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헌패랭이는 느닷없이 잿가루들 한줌 집어 새패랭이 눈에 확 뿌리고는 동꾸라미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새패랭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앞이 안 보였어요 독한 새가 한줌이나 눈 속에 들어갔으니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형님 형님 새패랭이는 앞을 더듬더듬 하면서 헌패랭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헌패랭이가 들은 척이나 하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 버렸지요 계속해서 형을 불렀지만 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날은 저물어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니까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어디 가서 밤이 슬이라도 피해야겠다 새패랭이는 더듬더듬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간신히 찾아낸 데가 어느 산 속 다 무너져가는 빈집이었어요 새패랭이는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했어요 누가 막 떠들면서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목소리가 우렁우렁한게 틀림없는 도깨비들이었습니다 이게 도깨비 집이로구나 새패랭이는 얼른 대들보 위로 기어 올라갔지요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행 둘러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패랭이가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람이란 것들은 참 어리석기도 하지 저 아래 다리 밑에 사는 거지 영재 있잖아 그중에 형 되는 헌패랭이란 녀석이 동생이 주어온 돈을 빼앗은 다음 눈까지 멀게 해놓고 달아났거든 그런데 달아나다가 산 도적을 만났어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돈은 돈대로 죄 빼앗겼는데 헌패랭이 녀석은 그리 된 줄도 모르고 동생한테 몹쓸 짓을 했으니 어리석고 말고 그런데 그 불쌍한 동생 눈은 어찌한담 어찌하긴 요 위골짝 옹달샘의 약수로 씻으면 싹 나을 텐데 그건 그렇고 나도 한마디 하자 뭔데 사람 어리석은 얘기 또 누가 어리석은데 산 너머 천석군 김부자네 말이야 그 집 외동달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에 난 병이야 며칠 전에 그 딸이 밤에 뒷간 가기가 싫어서 장독대 밑에다 오줌을 누웠는데 그때 지렁이 독이 올라서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싹 나을 걸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구슬한다 수선을 떨고 있으니 어리석고 말고 맞아 사람 어리석은 얘기라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또 무슨 얘긴데 저 아랫동네 사람들 말이야 그 동네들에 물이 말라서 농사를 못 짓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돌부처 밑에 커다란 금덩이가 묻혀 있어서 그래 금덩이가 물길을 꽉 막고 있어서 그런 것이니 누가 그걸 파내기만 하면 금덩이도 없고 물도 펑펑 나올 텐데 그걸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 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어리석고 말고 세페랭이는 도깨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도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서 새벽달기 울기만 기다렸지요 이었고 새벽달기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페랭이는 더듬더듬 옹달샘을 찾아갔어요 마침 내 윗골짝에 이르니까 과연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시원한 약수가 퐁퐁 솟아나는 겁니다 얼른 물을 떠서 눈을 씻었지요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와 참 신기하네 세페랭이는 하도 신기해서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뜨고 감았다 뜨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부자네 집을 찾아갔지요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세페랭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김부자가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침부터 웬 거지냐 우리집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동량 못 주니 써 가거라 세페랭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동량하러 온 게 아니라 걱정을 풀어주러 왔소 따님 병을 고쳐줄 테니 날 사위 사물라오 그러니까 김부자는 귀가 솔깃해서 그게 정말이냐 좋다 고쳐보거라 하지만 못 고치면 곤장 백대를 칠 테다 그러는 겁니다 세페랭이는 좋다고 했지요 세페랭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지린내가 나는 거예요 과연 도깨비들 말이 맞긴 맞나 보구나 세페랭이는 사부로 땅을 푹푹 팠어요 그러고는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땅속에서 굵기가 얼은 허벅지만 한 지렁이가 기어 나와서는 몸부림을 치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자 그 집 딸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김부자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페랭이는 김부자네 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세페랭이는 그 다음날 아랫마을을 찾아갔어요 들판이 바싹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었지요 농부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날 따라오시오 세페랭이는 농부들을 데리고 들판 한가운데 돌붙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농부들과 함께 돌부처를 밀어서 쓰러뜨렸어요 그 밑에는 커다란 금덩이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걸 통나무 지렉대를 써서 힘껏 드러냈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농마다 물이 그득그득 찼어요 농부들은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랫동네 들판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페랭이는 금덩이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세페랭이는 이제 예쁜 색시와 함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고 살면 뭐하나요 세페랭이는 마음속이 늘 허전했습니다 바로 형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한테 몹쓸짓을 하고 달아난 형이지만 마음 착한 세페랭이는 벌써 다 용서했거든요 이제 어떻게든 형을 찾아서 함께 살고픈 마음뿐이었습니다 형을 어떻게 찾는담 세페랭이는 생각 끝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거지 잔치를 버리면 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세페랭이는 곧 거지 잔치를 버렸어요 넓은 마당에 음식을 떡버러지게 차려놓고 온 나라 안에 거지들을 불러 모았지요 거지 잔치라니 이게 웬 떡이냐 모처럼 배 터지게 먹어보자 거지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헌페랭이는 안 왔어요 며칠이 지나 음식이 다 떨어지도록 말입니다 세페랭이가 실망해서 중얼거렸지요 형은 영영 못 만나는가 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인 지저분한 거지 하나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걸어 들어왔어요 세페랭이가 보니까 틀림없는 헌페랭이였습니다 산 도적들한테 두들겨 맞아 다리가 부러져 늦게 나타난 거지요 아이고 형님 어찌 이리 늦게 나타났소 세페랭이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헌페랭이를 얼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는 다시 만났어요 세페랭이는 헌페랭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헌페랭이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형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나는 지난 일을 모두 잊었으니 우리 함께 삽시다 그랬더니 헌페랭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친 거지요 아우야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못된 나를 용서해 주니 이제 나도 새 사람이 되던다 그 뒤로 헌페랭이는 영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욕심도 게으름도 다 털어내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새페랭이와 헌페랭이는 아주 우애 깊은 형제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동물말이 들리는 아이 옛날에 한 아이가 서당으로 그 공부를 하러 가는데 까마귀가 나무 위에서 까옥 까옥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귀에는 까마귀 우는 소리가 까옥 까옥 들리지 않고 저 숲 속에 고기가 있네 저 숲 속에 고기가 있어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숲 속에 들어가서 덤불을 들춰보았더니 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 있었어요 간밤에 소도둑놈이 소를 훔쳐다가 잡아서 거기다 감춰둔 겁니다 이걸 어째야 하나 궁리를 하는 참에 갑자기 포졸이 튀어나와서 아이를 다짜고짜 꽁꽁 묶어버렸어요 이 소도둑놈아 소를 잡아 숲 속에 감춰두면 안 들킬 줄 알았느냐 전 소도둑이 아니에요 내가 훔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소도둑이 아니라면 소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아이가 아무리 소도둑이 아니라고 말해도 포졸은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오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는 말을 했지요 서당에 서당에 가는데 까마귀가 저기 고기가 있네 저기 고기가 있네 하잖아요 그래서 와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포졸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새가 하는 말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느냐 했지요 아이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짐승이 내는 소리는 뭐든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이와 포졸은 한참이나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옥신각신 하다가 원님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이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아이를 감옥에 가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처맘이 제비집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꺼내오라더니 자기 소매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제비가 처마 주변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뭐라고 시끄럽게 울어댔지요 원님은 아이를 데려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저 제비가 뭐라고 말하는지 말해보거라 아이가 제비 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원님 고기도 쓸모없고 가죽도 쓸모없고 털도 쓸모없는 새끼 제비를 무엇하러 소매 속에 잡아넣으십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아이는 제비에게 들은 대로 원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원님은 아이를 다시 감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원님은 소매 속에 있던 제비를 제비집에 도로 넣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미 제비가 처마 밑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뭐라고 시끄럽게 또 우는 겁니다 원님은 감옥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또 물어보았지요 저 제비가 뭐라고 말하는지 말해보거라 아이가 제비 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 새끼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이는 제비에게 들은 대로 원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껄껄껄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신기한 재주를 지녔구나 소도둑이 아니니 당장 풀어주거라 아이가 풀려나서 다시 서당으로 가는데 방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다리라고 머리 숱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머리에 덧대어서 얻는 머리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오는 사람을 공주의 신랑으로 삼겠다고 다리를 찾아서 공주 신랑이 되어볼까 아이는 다리를 찾으러 무작정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보니 어느 고개마루에서 잔나비 세 마리가 뭔가를 서로 갖겠다고 태격태격 싸움질을 하고 싸움질이니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잔나비 한 마리가 갓을 내보이며 대답했지요 이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숨이 끊어지고 말아 이걸 서로 가지려고 싸움질이지 이번에는 다른 잔나비 한 마리가 호미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호미로 죽은 사람 등을 살살 긁어주면 단박에 살아나지 이걸 가지려고 싸움질이야 이번에는 또 다른 잔나비 한 마리가 채찍을 내보였습니다 이 채찍을 찰싹 내리치면 험한 산이건 깊은 물이건 평평한 길이 된단다 이걸 서로 가지려고 싸움질이야 이러는 겁니다 너희들 싸울 거 없어 그거 다 이리 줘봐 아이는 잔나비한테 갓을 받아쓰고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왼손에는 호미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저 소나무까지 달려갔다 와 먼저 오는 놈이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되잖아 잔나비 세 마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잔나비 세 마리는 길을 쓰고 소나무까지 달려갔다 왔어요 그런데 셋이 똑같이 돌아와서는 서로 좋은 걸 차지하겠다고 아이한테 와락 달려드는 겁니다 그 바람에 아이는 그만 고개를 까딱하고 말았어요 잔나비 세 마리는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아이는 잔나비들이 불쌍해서 호미로 등을 살살 긁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잔나비 세 마리가 도로 살아났어요 나는 모르겠다 누가 뭘 갔든 너희 맘대로 해라 아이는 갓을 벗고 채찍과 호미를 내려놓고 가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나비 세 마리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맨날 싸움질만 할 테니 너가 갖고 가 이렇게 해서 아이는 세 가지 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공주의 다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좋아하면서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다리를 찾아오면 정말 공주님의 신랑이 될 수 있나요 다리를 찾아오기만 한다면 공주의 신랑으로 삼고 말고 하지만 스무 날 안에 찾아오지 못하면 살려두지 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이는 다리를 찾으러 다시 떠났어요 가다 보니까 커다란 연못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도 걸었더니 배가 너무 고팠지요 그래서 낚시를 커다란 잉어를 낚았습니다 얼마나 큰지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았지요 도로 물속에 놓아주려는데 갑자기 잉어가 사람으로 훌떡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면서 물속으로 철벅철벅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옳지 나한테는 채찍이 있지 아이는 잔나비한테서 얻은 채찍으로 물을 찰싹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물 사이로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한참을 갔더니 용궁이 나왔습니다 용궁 안으로 들어갔더니 용왕이 눈물을 질질 짜고 있었어요 용왕님 왜 오세요? 하나뿐인 내 딸이 죽어서 이렇게 온단다 그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아이는 잔나비에게 얻은 호미로 용왕 딸의 등을 살살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용왕의 딸이 자다 깬 사람처럼 배시시 웃으며 일어났어요 용왕은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지요 예야 소원 한 가지를 말하거라 내 무엇이든 들어주마 우리 공주님 다리를 찾아주세요 암 찾아주고 말고 용왕은 공주의 다리가 든 괴짝을 아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괴짝을 들고 부리나케 땅으로 나와 궁궐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어디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바위 뒤에 숨어서 손을 꼽아보니 임금하고 약속한 스무날이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이를 잡으려고 병사들을 풀어놓은 거지요 화살은 비오듯 날아오고 병사들은 아이를 잡겠다고 창을 들고 마구 몰려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지요 옳지 나한테는 갓이 있지 아이는 얼른 잔나비한테서 얻은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몰려오던 병사들이 다 쓰러지고 딱 한 사람만 남았어요 너도 죽고 싶냐 아이고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살려만 주세요 병사가 병사가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병사들을 다 살릴 테니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다오 알겠습니다 아이는 잔나비한테서 얻은 호미로 죽은 병사들 등짝을 살살 긁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모두 팔팔하게 살아났습니다 아이는 병사들과 함께 임금한테 가서 다리를 바쳤습니다 임금은 아주 좋아하면서 이 아이와 공주를 혼인시켰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아들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커다란 무 어느 가을날 농부가 밭에서 무를 볶고 있었어요 희고 탐스런 무가 쑥쑥 뽑혀 나올 때마다 농부는 신바람이 나서 어깨가 들썩 들썩 했지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어찌나 큰지 어린아이 몸뚱이만 했습니다 열 사람이 나누어 먹어도 남을만큼 큰 무잖아 농부는 너무나 기쁘고 신기해서 그걸 골 사또께 바채기로 했지요 이런 것은 내가 먹을 게 아니라 힘들게 일하시는 사또께 바쳐야 해 사또 소인이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무농사가 잘 된 것도 다 사또께서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신 덕이니 사또께 이 무를 바치겠습니다 저의 정성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는 커다란 무를 사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허 고맙구나 이렇게 큰 문은 나도 본 적이 없다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지 요즘 들어온 물건 중에 이 농부에게 줄 것이 있겠느냐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귀한 것으로 찾아보거라 네 마침 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잘됐구나 그 송아지를 이 농부에게 선물로 주도록 해라 이방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와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무 하나를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얻은 농부를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부러워했지요 그 소문이 소문을 타고 멀리 퍼져 한 동네에 사는 욕심꾸러기 농부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샘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사또에게 선물을 갖다 바치고 더 좋은 재물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저 사람은 고작 무 하나를 바치고 송아지를 얻었으니 내가 만약 송아지를 바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재물을 선물로 받겠지 사또가 무얼 주실까 금덩어리 논 다섯마지기 아니면 작은 벼슬이라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욕심꾸러기 농부는 자기가 기르던 송아지를 끌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사또 제가 소를 많이 키워보았지만 이렇게 살찌고 튼튼한 송아지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송아지가 잘 자란 것도 모두 사또께서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신 덕이니 사또께 이 송아지를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고맙구나 하고 사또는 가만히 있었어요 욕심쟁이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욕심꾸러기 농부는 사또에게 말했지요 혹시 뭐 주실 게 없는지요 눈치를 젠 사또는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 요즘 들어온 물건 중에 귀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자 이방은 대답했지요 귀한 물건이라면 며칠 전에 들어온 커다란 무가 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 그 물을 꺼내다가 이 농부에게 주어라 이방은 창고에서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물을 안고 나왔습니다 욕심꾸러기 농부는 금덩어리도 논 다섯 맞이기도 벼슬 자리도 얻지 못하고 커다란 무만 가슴에 안고 돌아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사또에게 대놓고 좋은 선물을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공연이 욕심만 부리다가 자기가 아끼던 송아지를 무 하나와 바꾸고 말았답니다 그 후로 욕심꾸러기 농부는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현왕후 전 인현왕후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재주가 뛰어났고 인물도 꽃과 달처럼 고왔습니다 바느질도 자라여 귀신이 돕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지요 게다가 마음 씀씀이도 한결같았고 성품도 부드러웠으며 효성도 지극했고 겸손했습니다 종일 앉아있더라도 자세는 항상 단정하여 그 모습이 봄의 햇살과도 같았고 엄숙한 기상까지 갖춰 사람들은 인현왕후를 감히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맑고 깨끗한 모습은 눈 속의 매화와도 같았고 곧은 절개는 한겨울의 소나무와 이러하니 집안 어른들 모두 인현왕후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지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인현왕후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새순물 위에 붉은 무지개가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이에 이에 민유중은 자신의 딸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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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옵니다. 숙종과 대비도 크게 기뻐하여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숙종과 인연왕후의 혼인 날 용과 봉황이 그려진 깃발을 나붓기며 많은 대신들과 여러 폐물들로 꾸민 궁녀들이 큰 길을 덮으니 그 길이가 심리나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 후 인연왕후는 두 분의 대비마마를 모시는 데 있어서도 어찌나 지극하던지 사람들의 칭찬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궐안의 대비부터 대궐 밖의 백성들까지 인연왕후를 좋아하고 존경하였습니다. 한편 숙종은 장옥정이라는 궁녀를 총회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장옥정은 양반이 아니라 중인 출신이었는데 남인의 추천을 받아 궁궐에까지 들어온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몹시 간사하고 교활하였지만 아름다운 외모로 숙종의 사랑을 듬뿍 받아 희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더구나 인연왕후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숙종과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희빈 장씨가 처음으로 왕자 균을 낳았습니다. 이에 숙종은 기뻐하며 희빈 장씨를 더욱 총회했습니다. 인연왕후도 크게 기뻐하여 희빈 장씨의 아들을 자신의 자식마냥 대했지요. 그러나 희빈 장씨는 모두들 인연왕후를 좋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인연왕후가 없어지고 자신이 왕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지요. 그래서 인연왕후가 희빈을 저주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숙종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숙종은 처음에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쁜 소문이 들려오자 숙종도 인연왕후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희빈 장씨는 숙종에게 가진 애교를 떨면서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또한 희빈 장씨는 왕자까지 낳았으니 그 권세가 더 대단하였지요. 숙종도 희빈 장씨에게 푹 빠져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희빈 장씨가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내자 결국 숙종은 인연왕후를 패비시켰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미 장희빈에게 넘어간 숙종은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연왕후는 친정아버지 장례를 지낸더라 몸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때 패비 소식을 듣고 어느 상궁이 통곡을 하며 말했습니다. 마마, 기어코 전하께서 결정을 내리셨답니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나 그대들은 모두 명을 받들도록 하게 흔들림 없는 인연왕후의 태도가 모두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왕후는 궁을 떠났고 궁 안은 인연왕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인연왕후는 자신을 죄인이라 하면서 가장 작고 초라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으로 큰 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궁녀들이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자 인연왕후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니 이상한 일이구나.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궁녀들도 개를 정성껏 길렀습니다. 개는 열흘 뒤에 새끼 셋을 낳았는데 새끼들도 크고 사나웠어요. 하루는 해가 지자 또 도깨비 불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네 마리의 개가 동시에 사납게 지지니 귀신들도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렸지요. 이렇게 동물들이 인연왕후를 지켜주었습니다. 한편 숙종은 인연왕후를 쫓아내고 히빈상시를 왕비로 책봉하였습니다. 궁 안에 많은 사람들은 포악한 성격을 지닌 장씨를 싫어했어요. 장씨의 아들이 왕세자로도 책봉되었습니다. 다옥히 새가 올라간 장씨는 어깨에 힘을 주며 자기 멋대로 행동했지요. 궁의 기강이 사라지고 원망은 하늘을 찔렀지만 장이비는 재물을 모으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숙종은 자신의 잘못을 점점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장씨의 사악함이 점차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장이비는 숙종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오빠와 함께 인연왕후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숙종은 장이빈을 벌하려고 하였지만 세자를 생각하여 용서하였습니다. 드디어 숙종은 인연왕후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고 궁으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상공별감과 궁중하인들은 숙종의 편지를 들고 인연왕후의 집으로 갔지요. 하지만 인연왕후는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았지요. 이에 애가 탄 사람들은 사흘 동안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애원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전하의 은혜로 한 번 목숨을 건졌으니 이 집에서 뼈를 묻을 것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하루에만 네대 차례씩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결국 인연왕후는 숙종의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예복을 갖추고 대권란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숙종과 인연왕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옛일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뭉클하였지요. 숙종은 아예 장희빈을 궁에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세자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장씨는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중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어요. 당연히 장씨는 화를 냈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게다가 세자까지 마구 때려 병에 들게 하니 숙종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세자는 절대 희빈이 있는 취선당에 가지 말거라. 세자는 어머니를 보지 못해 슬펐지만 인연왕후가 따뜻하게 보살펴주자 세자도 희빈 장씨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희빈 장씨는 이를 갈며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취선당 서쪽엔 신당을 지었으며 오색비단으로 만든 귀신을 안쳤고 인연왕후에 생년월일을 써서 걸어놓았습니다. 그 후 궁녀에게 화살을 주어 하루 세 번씩 인연왕후에 초상화를 맞추게 하였어요. 그러다가 초상화가 다르면 비단으로 싼 뒤 이것을 인연왕후의 몸이라 여기며 연못에 묻었지요. 이런 행동을 3년이나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인연왕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희빈 장씨는 계속해서 밤마다 인연왕후의 초상화에 화를 쏘았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희빈 장씨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인연왕후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도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반복하였고 열도 높았고 땀도 많이 났습니다. 밤이면 뼈가 아파서 고통스러워 했어요. 이에 숙종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극진한 보살핌으로 인연왕후를 간호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신히 겨울을 지내고 봄이 왔습니다. 숙종은 인연왕후가 오래 살지 못할까 봐 늘 걱정하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인연왕후가 아픈 탓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보살피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살도록 해라. 국녀들은 차마 소리는 내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연왕후는 정각을 청소시키고 향을 피우게 했어요. 나를 일으켜다오. 국녀들은 인연왕후를 부축하였고 그녀는 깨끗하게 세수와 양치질을 한 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천하를 모셔오너라. 국녀 한 명이 숙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숙종은 방으로 들어와 아름답게 치장한 인연왕후를 보았어요. 그녀는 자세를 바로하기 위해 궁인들에게 붙들려 앉아있었습니다. 궁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숙종을 바라보았지요. 몸도 아프면서 왜 누워있지 않는 것이요. 모든 가정과 은혜에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없어서 외롭고 전하의 큰 은혜를 만분의 일조차 갚지 못한 채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것이 슬플 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중전은 나와 오랫동안 살 것을 약속하지 않았소. 전하께서는 옥체를 보존하시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온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인연왕후는 모두의 안타까움과 눈물을 뒤로 안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때 인연왕후의 나이는 서른다섯 이었어요. 희빈 장씨는 인연왕후가 죽었다는 말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를 드린 뒤 이제는 쓸모없어진 신당을 없애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무당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섬기다가 갑자기 없애면 세자와 희빔마마 께 위험할 수 있사옵니다. 결국 9월 초일 옛날에 붓을 한 뒤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숙종은 슬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종의 꿈에 인연왕후가 찾아왔습니다. 인연왕후의 얼굴은 슬픈 기색이 가득했어요. 신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은 목숨이 다해서가 아니라 희빈장씨의 천백가지 저주 때문이옵니다. 그 저주에 해를 입어 죽은 것이니 제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숙종은 슬프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인연왕후의 옷을 잡으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보통 꿈이 아니라는 생각에 숙종은 즉시 가마를 타고 취선당으로 갔어요. 이날이 희빈장씨의 생일이라 궁인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인연왕후를 죽이는데 일등공신이라며 싸우고 있던 중이었지요. 숙종의 가마를 발견한 궁녀들이 황급히 일어나며 허둥지둥 됐습니다. 숙종이 희빈장씨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던 숙종은 병풍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희빈장씨가 말렸어요. 숙종은 그녀를 밀치고는 병풍을 거두니 인연왕후에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구멍이 뚫려 다 떨어진 초상화가 말입니다. 이 흉측한 것은 무엇이냐? 희빈장씨가 대답했습니다. 중전마마의 초상화이옵니다. 비록 중전마마는 떠나셨지만 그 덕과 은혜를 잊지 않고자 이렇게 초상화를 걸어두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저 초상화에 선명하게 나있는 화살자국들은 무엇이냐? 희빈장씨는 우물주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숙종은 괴로워하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연왕후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희빈장씨를 궁에 가두고는 말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목을 매죽이고 싶지만 세자를 생각해서 형체만큼은 온전하게 해줄 수 있게 하겠다. 너에게 사약 한 그릇을 내리니 빨리 죽어서 이 세상에 너 같은 요괴가 잠시도 있게 하지 말아라. 인연왕후가 일찍 죽은 것을 왜 내 탓으로 돌리느냐. 나를 죽이겠다고 사약을 들고 오다니 니들이 감히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해도 숙종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장이빈씨는 숙종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저의 죄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옛정과 자식을 생각하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새자라도 복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숙종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장이비는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대신들은 숙종에게 새 왕비를 드릴 것을 몇 번이고 간청하였습니다. 폐하 북모의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는 없는 일이 옵니다. 그러나 숙종은 인연왕후를 그리워하며 몇 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강국한 청에 마지못하여 부원군 김주신의 딸을 왕비로 책봉하였습니다. 대신 숙종은 다시는 인연왕후와 희빈장씨 같은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비빈들이 왕비가 되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오봉산 이야기에서 아내의 사랑 덕분에 부부는 건강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서로를 자신의 몸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하늘도 감동한 것일까요? 스님이 말한 오봉산은 겉으로는 다섯 손가락을 뜻하지만 속으로는 지극한 부부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